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오, 날씨가 좋구만! 아니 좋네 나 여긴 진짜 처음 와본다 나도 안녕하세요 당신 이름은 뭐죠? 저는 영케이입니다 팀 내에서 막내를 맡고 있습니다 정 저는 이븐 오브 데이의 바지 리더 윤도운입니다 드럼을 치고 있고요 당신은 뭐죠? 네 저는 이븐 오브 데이 중간을 맡고 있는 원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경을 하러 왔죠? 그렇죠 놀러 왔습니다 저희 서울에 이런 공간이 있었어요? 이게 여긴 아니죠? 근데 뭔가 여기에 이런 데가 있다고? 성곽길이고요 저기 지도를 보면 성곽이 어디 있는지 보이는데 오 성곽길을 쭉 이렇게 함께 우리 모두가 걷다 보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이제 인심이 호하시고만 근데 사실 이거 봐도 못 맞... 응? 네 동대문 근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동대문 근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가자 고고고 이제 점점 더 올라가네요 점점 더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장소랑 뭔가 좀 비슷해서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봤을 때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높았어요 아 그렇죠 높았으니까 사실 그 뒤로 더 이상 그 높은 건물들이 안 보였잖아요 아 그럼요 네 아 이제 또 동은 씨는 서울을 담고 있습니다 크으으으으으응 예쁘다 아 진짜 이쁜데요? 포옥 거 네 하나 둘 셋 아 뭐 그래 해봐요 아래로 쫙 보이고 그리고 여기 그 성곽 이런 네모 같은 데들 있잖아 여기 대폭 쏘는 거 아니야? 여기 가운데로 이렇게 설을 찍는 게 이런 게 갬성이래 알려주셨어 그리고 길 걷다가 이런... 낙엽을 들어서 들어가지고 피넬을 보고 갬성이래 갬성샷 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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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예 다 내려왔네 되게 높은 데 있을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근데... 오산이었네 여기가 정말 맞기를 자, 여러분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오! 아! 저거야, 저거야 저기 맞아 저기 맞아 저기 맞아 저기 맞아 그니까 저쪽 눈으로 왔다 와, 정말 다 왔어요, 여러분 사진 한 번만 보여줘 봐 이거 보고 가서 형이 우리한테 구도를 알려줘 오케이 거기야? 어 우리 여기 아니다 우리 더 이쪽이다 이 글씨가 되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 저쪽? 더 저쪽이긴 해 그쪽 가야지 그쪽 가야지 그쪽 가야지 야, 여기인 거 같은데? 여기야? 야, 여기다, 여기야 여기야 여기지? 아, 여기네 어 찍어줘 딱 맞네 하나, 둘, 셋 네 된 거 같은데요 왜 그래 왜 그래? 나도 가야 되는데 저감! 후! 후! 이 사진이 사실 1997년에 찍혔던 사진이었는데 네 저희가 지금 2020년에 다시 이 장소에 와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떨어져 있고 그렇죠 날짜와 시간은 다르지만 네 하나가 된 것 같은 아, 그렇죠 이 느낌 커넥트했다 그렇죠, 커넥트했죠 그러니까 서울 커넥트 유저 저희가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커넥트를 커넥트를 네 커넥트를 그래서 하세요 빨리 해줘 빨리 해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커넥트를 했으니까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커넥트를 할 차례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커넥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장소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네 오케이 갑시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 고생해야죠 저는 너무 즐거운데 고생인가 봐요 그러게요 제가 말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린 모습이 고생이다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자, 그러면 먹어보도록 합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양념장이 맛있네 응 아, 진짜 맛있다 아 엄청 먹는 거야? 응 아, 진짜 맛있는데 음 우리가 이거 닭 한 마리 지금 왜 먹으러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왜요? 그러니까 어쨌든 동대문 근처에서 끝났잖아요 네 근데 동대문에 닭 한 마리 골목이 아, 엄청 유명한데요? 닭 한 마리가 네 몸보신에도 좋다고 하니까 네, 맞아요 우리 몸보신하는 거야? 지금 몸보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보신이 되냐면 얼마나 돼요? 피말라야에 네 등반을 하러 가시기 전에 닭 한 마리를 먹고 간대요 와, 진짜로? 네 굉장히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가 만선오프구나 저 여기서 마셨었어요 아, 네 저, 여기 여기가 이렇게 저, 플라스틱 저거 보이죠? 네 지금 이것들이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는 차가 다 통제가 되고 아, 여기서부터? 쫙 깔려가지고 그냥 길에서 다 같이 약간 뉴트로 감성을 즐길 수 뉴트로는 뭐죠? 뉴트로 뉴와 메트로가 합쳐진 뉴와 메트로요? 옛날 감성과 새로운 감성이 합쳐진 어허 그런 감성을 느끼고 싶다면 여기 공부 추천드립니다 네온사인 이런 게 되게 왜 많이 눈에 띄네요? 뉴트로 하면 약간 그런 네온사인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는 또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인쇄소 때의 그거를 그대로 남겨둔 바 아, 이게 광고 촬영장으로도 쓰였네요 여기가 아아아아아아 제이쁘다, 여기 그러니까 이게 바로 뉴트로입니다 힙합 inaccett 싱기루, 빵기루 홈티루 은촌 을지로에는 이런 간판이 없는 네 카페나 이런 게 되게 많을 테요 카페인데 간판이 없는 거예요? 네 왜요? 여기가 엄청 유명한 카페거든요 여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카페 간판이라고요? 아, 수고 없어요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진짜로 알아야지만 올 수 있는 거네요 제가 또 이제 추천받은 데 중에가 카페 잔이라고 있다거든요 거기를 일단 향해서 가긴 가볼게요 그래요? 한번 가보죠 카페 잔? 품남 골뱅이 이거죠? 바로 옆 건물이어야 해요 이거 같은데? 아, 잔이 여기 있네요 아트모스트랑 같은 빌딩이 있네 와,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알아? 가보도록 합시다 이게 커피 감성이지 어울리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플래시가 플래시 짠, 짠 한번 칠까요? 우리 영케이 씨가 우리의 다짐을 한번 얘기하면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예 아, 몸이 녹는다 아, 좋다 녹오네요 이제? 네, 녹오합니다 좋다 근데 사실 이래봤자 몇 군데 아니에요? 우리 이제 몇 군데? 두 군데요? 해가 너무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가봐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그 스팟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희가 있는 곳이 지금 어디죠? 세훈 상가 세훈 상가 세훈 상가 세훈 상가는 어떤 곳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네 왕자 상가고 옛날에 네 이런 말도 있었대요 도면만 가져오면 탱크라도 만든다 탱크 모든 만들 수 있다 그럼요, 그럼요 기술력이 어마어마했다 음, 기래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기 위한 문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한번 포드 한번 잘 잡아가지고 사진 찍어볼까요? 한번 멋진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괜찮아 지금처럼만 하면 돼 토닥토닥 토닥 그러면 유사 한번 유사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네 잘 나온다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아, 진짜 근데 아니, 겨울 치고는 날이 괜찮네요 그렇죠 그 정도로 쉽지는 않아요 아직 오 지금 뭐지? 뭐가요? 내 오늘은 되게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어, 그러게 식물이 있네요 우와 오 들어와 볼까요? 우와 우와 지금 뭐야? 와, 예쁘다 너무 예쁜데? 네 지금 한번 오, 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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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 오, 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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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 우린 노래 틀어보자 우리노래? 행복했던 날들이여 핵날 핵날? 휴일 오, 오케이 존네 여강 하, 좋은데? 이건 옛날 스피커가 아닌데? 근데 약간 그 레토럼이 있어요 아 진짜 좋다 근데 이거 옛날 그게 아닌 거 같은데? 근데 약간 그 옛날 감성이 있지 않아요? 네 너무 좋다 마이데이 분들도 오셔서 한 번 우리노랄 여기서 들어보세요 우리도 뭐 하나 쓸까요? 그래요 쓸 수 있어? 다들 어떻게 썼지 근데? 그냥 그냥 쓰고 싶은 거 뭐 아무렇게나 일주일 내에 7일 중에 6일은 데이식스 오 진짜세요? 오 진짜세요? 잠깐만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다 뭐야? 될 수 있다라고 했어 나 지금? 데이식스 이거 저희에요 저희 얘기에요 대박 여기에다 나이다 여기 나 혼자 여기서 추억을 남기다 아 혼자 오셨나봐요 아 진짜 진짜 데이식스 왔다 갑니다 우리 이렇게 사인해놓자 아 사인? 아 그래 붙여주세요 어디다 붙여야 될까? 요 줄에다가 진짜 이거 누구 가져가는 거 아니야? 가져가지 말기 저희 이렇게 남기고 갑니다 너무 좋다 자 저희가 이렇게 세운 삼각까지 쭉 둘러보고 아하 굉장히 코스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 같아요 풍경을 딱 구경하고 맛있는 듬직한 밥을 먹고 커피 한잔 딱 때리고 끝에는 자연과 함께 정착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세상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아하 저희가 했던 코스도 한번씩 밟아보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갔던 코스뿐만이 아니라 그 샛길로 살짝 빠져도 그 우연에서 찾는 또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행이 자유로워지는 그날이 오면 오늘 이곳으로 저희를 만나러 와주세요 서울에서 기다릴게요 서울 커넥트 유!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2분 오버 데이입니다 서울을 그려하는 분들한테 현재의 서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나왔거든요 그쵸 사실 요즘 여러모로 해외뿐만이 아니라 그쵸 여행 다니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쵸 쉬고 쉬고 그쵸 쉬고 쉬고 와 진짜 엄지만한 말벌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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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아니야 아니야 태연할 수 있어야지 만약에 동훈이가 사라지면 동훈이가 사라지면 동훈이 양해 부탁드려요 동훈이 진짜 무서워하기 때문에 동훈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다 아직이야 무서워서 도망가셔도 그러면 내려가 있어도 괜찮아요 네 알아요 고생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사진으로 커넥트가 되지만 그 사진으로 커넥트가 되기 전에 좀 라이브로 또 만나뵐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데이식스의 추천 장소는 서울 관광재단 비지트 서울TV와 앤드로메달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댓글에 보이나봐요 어 네 댓글에요 댓글에 많이 올라왔었나 보다 되게 많은 걸 알고 계시네 어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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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